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클래스와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클래스와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인데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공존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hi 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리했는데 이 hi 라는 클래스는 음... php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은 hi 라는 클래스의 이름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같은 디렉토리 안에 같은 이름의 파일을 쓸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겨요. 왜냐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것은 수많은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까지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클래스가 사용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이름의 충돌이 생길 수 없다면 이름의 충돌을 해결할 수 없다면 소프트웨어는 커지지 못합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파일의 입장에서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바로 네임스페이스라는 겁니다.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패키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네임스페이스를 여기다가 그전에 여기 있는 요거 카피해서 저는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요거는 영어하이를 한국어로는 안녕이라고 하거든요. 안녕 이렇게 해서 같은 이름이지만 서로 다르게 동작하는 두 개의 클래스를 우리가 하나의 파일 안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은 네임스페이스라는 겁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이름의 공간이라는 것이죠. 즉 서로 다른 네임스페이스 서로 다른 이름의 공간에 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쓰면 어, 서로 그 클래스들끼리는 이름이 같지만 네임스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요거는 구현 부분이 영어이기 때문에 저는 en, english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썼고요. 자, 이 밑에 있는 것은 korea, ko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썼습니다. 자, 요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쓰게 되면 다음 네임스페이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요기 있는 요 클래스들 제가 선택한 이곳에 존재하는 클래스들은 en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간다라고 간주됩니다. 그리고 요기 있는 ko 요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는 클래스들은 ko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존재한다고 간주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요기 있는 hi와 요기 있는 hi를 한번 호출해볼게요. new hi new hi 자, 요렇게 되면 뭐가 뭔지 알 수 없잖아요. 구분을 해야 되죠. 어떻게 구분하냐 자, en en이라는 네임스페이스 밑에 있는 hi라는 뜻이고 ko라는 네임스페이스 밑에 있는 hi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제가 요걸 한번 실행시켜볼게요. hi.php로 들어가서 실행을 시켰을 때 보시는 것처럼 hi와 안녕이 잘 실행됐고 그 두 개의 이름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담겨있기 때문에 같은 파일 안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기 있는 요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보면은 en과 ko라고 하는 것은 서로 완전히 독립된 네임스페이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두 개는 또 연관되어 있죠. 그러면 en과 ko를 묶어주는 부모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인사에 대한 거니까 g-r-e-e-t-ing greeting 역 슬래시를 쓰셔야 됩니다. 네임스페이스에서는. 얘도 역 슬래시. 그러면 en과 ko는 둘 다 greeting이라고 하는 같은 부모 밑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밑에 있는 코드는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요렇게, 요렇게 고치고 실행을 시켜보면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요기 있는 new를 보시면 어때요? 너무 장황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쓰는 클래스가 아주 많을 수도 있고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사용할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use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파일 내에서 greeting에 en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쓸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기서는 그냥 en이라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걸 ko라고 해주면 greeting ko라는 네임스페이스도 쓸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ko로 시작하는 네임스페이스는 greeting ko라는 것을 php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실행하면 역시나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요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il을 지워버리고 싶다. 그러면 클래스명을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use에다가 그럼 여러분은 hi 라는 클래스를 쓰고 싶다 라는 것을 알려준 건데 이름이 같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죠. 그러면 요 뒤에다가 hi en as hi ko 라고 하시고 여기 있는 클래스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즉 어 greeting 밑에 en 밑에 hi 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는 또는 클래스는 hi e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리로드하면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네임스페이스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긴 해요. 그래서 아마 직접 해보시면 잘 안되는 측면이 많긴 할 겁니다. 그러면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이해한 복잡도만큼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